잠수교를 건넙니다. 반포대교 바로 아래에 있는 잠수대교 물이 오면 비가 많이 오고 한가위 범나무 하면 이 반포대교 아래에 있는 잠수대교는 물에 잠긴다는 거죠. 물에 잠기기 때문에 잠수대교인 거죠. 시속 40km로 달려야 되는 것이고요. 왼쪽에는 새빛 둥둥섬 오세훈시장이 있을 때 만들었던 계획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명박 정권 때 거의 완성되었죠. 그리고 잠수대교는 40km 오른쪽 한암세계방향 그리고 여기는 차도의 폭만큼 왼쪽이 자전거도로와 인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들에 차선이 모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왼쪽은 동부이천동 서부이천동 쪽이 보이고요. 음악으로 쭉 올라가면 왼쪽에 러닝을 하는 오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보이죠. 시속 40km 부간입니다. 잠수대교는 밤에는 반포대교에서 잠수교 아래 방향으로 분수쇼를 합니다. 시속 40km 부간입니다. 자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